Q. 나 Q 아니야. Q 빠졌어 지금. Q 아니고. 무슨 버튼이었는지 자꾸 기억이 안 나네. 바꾸면. 아 미치겠네 진짜. 일로와. 핫핫핫핫핫. 핫핫핫. 가자. 오. 천장에서 갑자기 떨어지면서 그냥 3단어택을 꽂아주셨는데 감사합니다. 톡톡. 열어. 아 누구야. 너니? 오케이. 오케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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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어디 갔어. 그런데 한 대 맞으면 못 도망가게 바꿔야해. 껒어. 어디야 상점 어디야 이번에 상점에서 아주 좋은 템 뜰 것 같은 느낌? 느낌 아닌 느낌? 느낌 같은 느낌? 느껴져요 여러분들? 나만 느껴지나? 나와라 상점 아 열쇠 쓰기에는 너무 아까운 상자 아 부셔버린다 가질 수 없으면 부셔버리겠어 나 조명탄 와 조명탄 나오면 진짜 와 조명탄 나 너무 좋아해 조명탄 완전 사랑해 진짜 나한테 현역시를 나한테 조명탄 줬으면 내가 북한 평양 쳐들어가서 내가 김정은 목에다가 조명탄 집힌 다음에 내가 통일했다 근데 없어서 못했다 좋아 어 상자 나왔는데? 에일리언 사이드함 실드브레이커 뭐야 안녕하세요 헉 윈체스터 라이플? 헉 별모양인형? 별모양인형 사야돼 제가 인형을 좋아하거든요 잘 때 맨날 침대면 옆에다가 껴안고 자는데 와 나 인형 사야지 엄마 인형 사줘 오케이 좋았다 어 갇혔다 어쩌지? 괜찮아 침착해 침착 침착해 넌 해병이야 해병 해병 오케이 좋았구요 하áb 아니 모아서 쏘는거야? roads Japon 오호 오 좋아 좋아 이거 모아서 쏘는거구나 여자 일일이 하고 해서 비 suced 아니 좋은 하 피 됐어요 어 seal 근데... 아 저 밑에가 보스방이겠네 오케이 물통 없나 물통? 아 근데 열쇠가 하나밖에 없어서 거기 못 가겠다 밑에 층 못 가겠네 아 모아서 쏴야 되는데 어 물통 있다 닌 물통 안 다치게 오케이 아 필요 없지 근데 안 가는 데 있잖아 그래도 물통이 다치는 건 보고 싶지 않아 물통 제 베스트 프렌드거든요 제가 군 생활할 때도 제가 학교 생활할 때도 물통은 항상 제 옆에 있었어요 최고의 친구죠 남들 다 여자친구가 놀러다닐 때 나는 물통과 함께 있었지 내 운동할 때 항상 옆에 지켜주면서 이거 뭐야 근데 뭐야? 호우! 그냥 써야지 한번 써봤어요 키 안 헷갈리게 한번 써봤습니다 오케이 자 떠올렸죠? 오케이 잘 떠올렸다 오늘 데미지 괜찮은데? 상상을 초월하는데? 너네 뭐니? 껴들때 껴들어 저기 노래 부르고 있지? 나한테 쳐맞고 있으면서 안녕 선글라스 선글라스 좋아보이네? 얼마주고 샀니? 나 선글라스 사야되는데 여러분 선글라스 좋은 것 좀 추천해주세요 놀러갈때 쓰게 자 땅땅 아빠꺼? 아빠 없어 아빠가 선글라스를 안 쓰셔서 어 어? 루신캐논 오! 겁나 이쁘잖아 자 이것도 먹고 잠깐만 나 뭐 상점에서 산다 했나요? 뭐 사기로 했나? 기억이 안나네 아 인형? 아 인형? 맞아 인형 산댔지 아 돈이 부족하네 깎아주시면 안 돼요? 깎아주세요 깎아주세요 깎아주세 깎아 깎아줘 깎아줘 까 까 까 가자 갑시다 아 인형 필요없어요 다음중에 다른 인형 사줄게 별모양인형? 나 싫어해 달모양인형 더 좋아해 가자 자 여기 텔레비전을 좀 확인해보고 아 제가 텔레비전 갖고 가고 싶은데 무전기 때문에 안되겠다 갈게요 거짓말? 제가 거짓말하는거 맞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아요 저는 절대 거짓말 같은거 모르는 사람이라서 그 정도에 무전기해야RAY 아 어디있어? 아 여기 왜이렇게 지형이 개같애 이거 떨어지게 생겼네 오케이 괜찮은 자 위로 갑시다 슬리타 터져라 거기서 터져 그렇지 잘 터졌다 위치 선정 좋았구요 죽어 좋아 턱 턱 여드름 자식아 아 저 빨간박스 정말 정말 싫어 빨간박스 오케이 자 뭐 나왔는데? 열쇠구나 어허 먹어주시고 상점이 있지만 저는 상점을 아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봐야지 안녕 이 총 이쁘지? 명품이야 이거 다 쓰면 뭐가 나가네 마지막에 어? 아 또 총 아낀다고? 2층이잖아 2층엔 좀 아껴도 돼 아까는 좀 특이 케이스였고 는 개뿔 그냥 써야겠다 아까부터 계속 특이 케이스 쓰읍 이런 말 하다가 그냥 죽는데 오케이 좀 섞어서 쓸게요 무전기도 있겠다 어 이거 좋은데 이거? 한방인데?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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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어 이거 좋은데 이거? 한방 한방이 강력해요 미미가 아니구요 열면은 아 아우피지 로켓포 아우피지 이거 좀 좀 바꿀게요 RPG가 3번에 오게 바꿔야겠다 아니다 RPG가 2번에 오게 바꿔야겠다 비행기 타이오님 10개 감사하구요 3번 4번 5번 됐다 오케이 안녕하세요 1575번쯤에 그렇게 감사합니다 한때는 저도 같은 운명이었죠 하지만 이게 뭐예요? 그래서 너 물건 뭐 파는데 왜 물건 하나도 안팔고 있지? 장난하냐? 이럴거면은 꺼져 오케이 갑시다 아 상점아저씨 화나서 안판다고? 아 아저씨 너무하네 와 이렇구나 상점을 때려 부수면 이렇게 되네요 아 나 몰랐네 뭐야 대신 판 돈으로 그대에게 18 뭔 소리야 이게 어차피 돈 쓸 데도 없는데 이거 해야겠다 엄마야 아저씨 화났어 아휴 진짜 휘렸나봐 아저씨가 이렇게 잘 뛰죠 아이 좀 총 쏴줄수도 있지 어? 상점에서 총질 해줄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어? 이런거 용서 못해줘? 죽어라 근데 나같아도 용서 못하겠다 내가 만약에 편의점 알바보인데 누가 와서 총 쏘면 용서 못한다 그쵸? 여러분들 용서할수 있습니까? 오! 야 이 자식아 저리 안가?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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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갔어 어이씨 아 이렇게 잘 피해 내가 못쓰는거 톡 오케이 이게 또 좋았구요 아 RPG지 2번 오케이 2번 RPG 3번 그거 아 또있어 어디야 나와 여기있어 톡 여기있어 톡 어디야 어디야 뭐라고? 미션총으로만 싸우는거라고? 그런게 어딨어 지금 나 미션 룸이야? 어이 개같은 나 화났다 나 화났다 건들지마라 아이씨 돈만 뜯어갔네 이거 완전 나쁜 왕 아닙니까? 돈만 뜯어가고 실패하면 총 없어진다고? 개소리하지마 총있어 나한테 안녕하세요 어 이분 또왔네 하하 방가방가 아 덕걸린다 아 얼었네 하하 아이클났다 하하 아 편해 하하 저거 쓰레기야? 아 그래? 좋아보이는데 이쁜데 이거 이쁘 쓰레기인가? 호! 나와 나와 보석총이 기본 쓰레기보다 쓰레기라고? 그래? 모르겠는데? 깼다, 깼다, 깼다! 하핫! 던전 다이버! 자아 뭐야 마호건이 100% 유기농 유기농? 아, 아, 미안 아, 유기농이네 아싸 가자 아, 잠깐 나 방 안 돌았지? 하핫 유기농 총 한 번 써보자 유기농이에요! 아, 이 자식아 유기농이야, 오케이 오쉣 뭐야 뭐야 죽은건가 이거? 괜찮은거 깎기로 이게, 옆에 발사되는 플립까지 다 공격이네 아, 나 저 초록색, 너무 싫어 너무 체력이 많아 너무 체력이 많아 세 박 맞춰야되네, 이걸로 와 자아 rpg로 한 박 빰! rpg가 세긴 세다 콜 어, 아이씨 헷갈린다 하루카타님 1개로 1576번째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돈 돈 필요없는데 와, 이거 오늘 돈 도전까지 깨겠다 돈을 쓸 수가 없어서 도전까지 깨게 됩니다 열쇠 아낄까? 열쇠 아끼자 이건 뭐, 아 이거 왕이지 이거 뭐지? 다 돌았으니까 자, 이제 다 돌았으니까 갈게요 초록색? 아, 저는 초록색보다 초록색보다 좀 더 큰 크고 아름다운 상자를 원하기 때문에 상자 안에 계속 까는게 좋지 않나? 아, 근데 열쇠가 하나밖에 없잖아 열쇠가 많으면 까겠죠, 저거 예! 예!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토 좀 달지마 왜 이렇게 토를 달아 위에 이 역류에 토 좀 그만해 좋아 좋아요, 일부러 몸통 각지게 해서 몸통을 열어주고요 어? 무슨 소리야? 몸통을 열지마 어, 저기 독 걸렸다 애들 하하 RPG! 오케이 마오건이 몇 번이지? 아, 이거구나 오케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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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이거 드럽게 약하네 이거 됐다 컷! 아이, 드럽게 이거 어 으앗 괜찮 암허는 쓰라고 있는거니까 어? 이거 열쇠 필요없는거다 돈이네 돈 필요없는데 아 진짜 도전까지 깨겠다 이거 이러다가 얼마나 모아야 도전까지 깨지죠? 300원? 500원? 아 저거 뭐야 기관총 어어어 꺼져 아 뭐야 아 벽에다가 그냥 벽대고 굴렀네 와 벽에 머리 박았네 기관총 없앨수있나? 도둑 아 폭탄을 없앨수있어요? 그래 이걸로? 아이씨 안닿네 아 됐다 따닷따닷 어디니니 여기니 안녕 친구 죽어라 아 내가 죽네 제가 좀 제가 좀 집중을 좀 더 할 필요가 있을거 같아요 너무 살짝 대충하는 느낌이 없지않아 있거든 아까부터 그랬지만 아니 집중이 안되냐 왜 제가 공부할때처럼 한번 자 한번 아 아니야 나는 그런것과 어울리지않아 공부는 아니다 집중을 공부할때만 오오오와 안돼 진짜 먹지마라 그거 내 총이다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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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갔어 아 가져갔어 개같아 쥐새끼같아 쥐새끼 아 내 탄약 탄약 중요한데 괜찮 무전기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수환산이 완전 럭스같은데 어 암호다 감사 아 채팅창 보다가 채팅창 안봐야지 정말 쓸데없는 정분만 가득하구만 아 어 저자식 명사수인데 일로와 갑쳐 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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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쏴봐 쏴 돈 많아 쏴 이 자슈가 아 미안 쏘지마 좋아요 딱총 딱총 상점에 뭐있죠? 아무것도 없죠 왜냐면 제가 상점아저씨를 화내겠거든요 이 개자식 좀 팔아라 나한테 좀 돈 안벌거야 배가 불렀네 아주 자 이쪽 뭐죠? 근육몬인가요? 안녕 아 먹개비가 있어? 아 그래? 안녕하세요 먹개비님 먹개비님은 운영하시죠? 어 자 일단 제가 총알을 좀 다 쓰고와서 먹일게요 아 아 사정거리가 끝에까지 안됐네 헤헤 아 아 이거 좀 막지마세요 오케이 안 맞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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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몬 감사감사 아 열쇠 안쓸꺼야 안쓰면 안되는데 방을 너무 급하게 이동하는건 건전해서 좋지않음 여러분들 그렇게 공부하는건 수능에서 좋지않음 따단 따단 돈 개많으시네 아 저 도전까지 깨고있어요 돈을 얼마나 먹고싶어 어 튕긴다 이제 총알 게이득 자 이쪽 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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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안 쏘지마 아 망했다 두렵게 안맞네 두렵게 안맞네 유령 나와 유령 어 나왔다 깜빡열쇠 아 잠깐만 와 저개비 어 뭐 맞았네 감사 깜빡갈수있다 아 봐봐 내가 열쇠를 쓰면 안된다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내가 내가 왜 열쇠를 아껴야되냐 왜 왜 저거 어 저런거 왜 열쇠 안쓰냐 막 이랬는데 내가 이런거 땜에 아낀거였는데 와 이게 딱 쓰자마자 잠깐만 이거 안되 이거 먹이줘 이거 먹여 보스 깨고 먹으면 되지않음 보스 깼는데 열쇠가 나올거란 보장이 없잖아요 하지만 한번 노력부두룩 하겠습니다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주셈 좋은거 예라잇 38 스페셜 38 구격인가보네 일단 총탄이 반사되기 때문에 일단 보스를 잡으러 갑시다 보스 어딨냐 여긴가보다 자 일단 보스는 2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나오려나 3층이라서 아마 드레드노트 오케이 드레드노트 뭐 쉽지 아냐 쉽다고 안할게 미안해 말실수였어 아 요 녀석 개짜증나 아 아까 쟤한테 맞아가지고 어어어어 아 아우 튕겨가지고 밀릴뻔했네 아우 깜짝아 아 내 총알에 내가 놀라네 와 아 아 개좋은데 이거 아 튕겨서 그런가 개좋네 아우 제발 으 튕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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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좋아좋아아주 잘되고있어요 RPG 어 어 어 어 어 오케이 왜... 유령 탄환 통과하는 탄환 통과한다고? 앗싸 오케이 이득 자아 세개 아 열시 안 나왔다 아 열시 안 나왔다 아 열시 안 나왔다 아ㅏ아 아아 아 열시가 안 나왔어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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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아 여기 아닌데 아 이런 어디더라? 잠깐만 감옥 갈 수 있잖아 감옥 열고 가야겠다 안녕하세요 당신 누구세요? 야호! 날 구해줘서 고마워 이제 팀으로 돌아가려고 해 장달큰데 또 만날거야 갑시다 자 이러면 4층으로 갈 수 아 있겠죠? 4층 갑니다 바로 빨리 좀 가라 좋아요 아 근데 좋다 이쪽 아 깜짝아 어디야? 길 어디야? 아 밑에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위치 선정 좋았구요 훗 훗 훗 훗 훗 훗 좋았구 훗 훗 훗 훗 zijn jong 아우 개는 나와 그만 나와 아직 다 죽였는데 왜 나와 자 총을 아끼지 말라 자 교훈이 있었죠 여태 한 세판 하면서 교훈 총을 절대 아끼지 말라 아끼면 똥된다 자 이총 좋은데? 그저 그렇다뇨 난 이총을 믿어 여러분들은 아악 이 옆에 뭐야 벽에 깔렸어 아 아 뭐야 38스페셜로 맞을래? 어디있어 38스페셜 없네 어디다 뒀지? 여기 보탈 좋구요 38스페셜 버렸나? 아 여깄다 아 아 아 아 아 아이씨 고마워 때려줘서 정신을 차리겠구나 튕겨라 튕겨라 나 저 녀석 정말 싫어 파란 슬라임 총알이 너무 너무 섹시하게 나와 어떻게 피할 수가 없어 가자 이 자식 일루와 일루와 너 일루와 너 일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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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방금 맞은거야? 괜찮 아 아 아 그렇게 안죽네 진짜 아니 무슨 탄창 하나를 다 써야 얘네가 죽어요 이거 왜이래요 저한테 왜이래요 아 38스페셜 별로 안죽은거 같은데 총알이 커브일기에 엄청 대미지라도 잘 박힐줄 알았더니만 대미지도 안박힐고 이게 뭐야 왜쓰는거야 이거 총이라고 주는거야? 6.25전쟁 때 쓰던 카빈이 더 좋겠다 이 자식아 아 됐다 어 동나왔다 어 별로 안좋은데요 아 됐다 동나왔다 아싸 아 말도안돼 부메랑 같은놈 아이 부메랑 같은놈이 아니고 부메랑 4탄에서 4탄이 나오네요 하하 제정신 아 빨빨빨빨빨빨 빨빨빨빨 알 볼씨 에에 merci 후후후 후후 박lee 깜찍 오케 그냥 쏘는 될거같아요 스페어 어 뭐야 왜이래 이거 저거 피할순 있는거야 아 뭐야 아 아 망했다 아 내 인생 망했어 자 여기서 최대 집중력을 끌어올려서 쿼드코어에서 싱글코어로 만든 다음에 최대 집중력 손 손모가지 완전 개 크 크 크 크 크 극도의 집중력 좋았구요 하나 하나 처리 두 두개 두개 처리 아 잠깐만 이 패턴은요 별로 좋지 않은 패턴인데 으아앗 안으로 들어가야되는데 아 자꾸 밖으로 나와있어 이거 아웃복서야 뭐야 으아앗 감사합니다 사망원인 불기둥 와아 가운데로 갇혀서 돌아야라 멍청이들아 나도 멍청이지만 여러분들도 멍청이예요 이미 알고있는 사실을 또 얘기해봤자 여러분들 손만 아파요 나도 그런거 다 얘기할수 있다고 여러분들 수능 어? 뭐 수리영역 1번 문제 막 그렇게 풀면 안된다 나도 훌수 들수있어 근데 여러분들 왜 틀려요 왜 틀리냐구 알면서 틀리는거잖아 아니네 그건 모르면서 틀리는건데 하하 비유 안좋았구요 자 다시 천천히 해봅시다 천천히 정말 천천히 4층 깰수있어요 4층 4층 제가 수도없이 깼어요 수도없이 아우 뭐야 위치선전 개쩐해 완전 스푼판이야 뭐야 이렇게 그 마이큰치로 으악 가자 뭐야 이 초록 areas 자 보스룸인데요 바로 가진 않을 거예요 저 많이 깼어요 방송 안할때 많이 깼는데 그니까 제가 엘리베이터도 다 뚫어놨죠 저에 대해서 뭘하세요 여러분들이 네? 여러분들 손으로는 못깼겠지만 저는 깼어요 자 이쪽 아 총이 하나 안 돼 이 짝총으로 깰 수 있긴 한데 보스를 바로 그러기에는 좀 아 아 오케이 오케이 날 지금 때렸다 이거지 내 엉덩이에다 총알 박았다 이거죠 아싸 저력해야지 군의관님이 내 엉덩이에 박힌 총알을 보고 전용명령을 내주실거야 아싸 게이들 진짜 엎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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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 집중해 1층에서 집중해 1층에서 집중하면 2층도 된다 알지? 알겐 보라 너 이 핑신아 앞으로 앞으로 전진 앞으로 전진 포복 전진 오케이 쫄개 만들었구요 허허 어? 뭐라구요? 노래가사 뭐라고? 오케이 오케이